자 오늘 확인해 볼 이슈는 역시 NC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정확정 리스크가 좀 생기지 않을까 긴장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관련해서 그럼 과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 이것도 많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근데 NC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번 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 중에서 저는 오늘 기준이었죠. 대만을 또 방문을 했는데 사실 대만 뿐만이 아니라 이번 순방 일정의 목표 자체는 목적 자체는 각 국가와의 상호 안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강화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초점을 두고서 순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만에 방문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중국에서의 이런 어떤 포지션 자체가 항상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번 미국의 어떤 대만의 방문 일정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불편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트럼프 대통령 당시 때부터 미중 갈등이 굉장히 고조가 됐다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든 모습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공급망 이슈들이 대두되면서 미국의 어떤 반도체 관련 뿐만 아니라 어떤 공급망에 대해서 중국 견제 목적으로 최근 들어서 동맹 강화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방문 일정을 조금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실제로 전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폭격기라든지 전투기 같은 이런 공격적인 그런 부분들을 중국 대만의 어떤 방공 구역까지 실제로 이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고 이번 방문 이후에는 내일 낮부터 나흘 동안 대만을 둘러싼 어떤 실탄 사격, 이런 훈련까지도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제재 조치로는 역시나 앞서 보셨던 것과 동일한 과자에 대한 어떤 수입 중단 명단에 그런 것들을 올렸었죠. 사실 이런 거를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중국이 대만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수입 중단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시는 게 좋은데 그 수출의 기준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면 대만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역시나 전자제품과 그와 관련된 부품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계 그리고 플라스틱, 화학 제품을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원자제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원자제 수출을 중국에서 대만에 가는 부분들을 좀 중단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시장에서는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원자제, 히토르 관련 주들도 한 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대만 쪽에서의 수출, 중국 쪽에서는 수입하는 것을 제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것들이 차근차근 제재가 가해질지 이 순서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수혜주들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태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이 이슈에 따라서 최선호 테마주로 어떤 테마를 살펴보고 계십니까? 사실 원래 히토르 관련 섹터를 볼까 했었는데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도 마냥 미중 갈등이 다시 한 번 부각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 증시가 모두 다 0.4%, 0.6% 이런 강부하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일시적인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이런 대만과 관련된 어떤 미중 갈등, 이런 테마도 같이 엮이고 그뿐만 아니라 실적 기반의 어떤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도 저평가 국면에 진입되어 있는 섹터는 히토르 관련 주보다는 그래도 식품 관련, 식음료 관련 섹터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식음료 관련 섹터가 2분기 실적 추정치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실적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들도 마찬가지로 기존 기대치를 부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식음료 관련 주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추정치 대비했을 때,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식음료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 주로서 시장에서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경에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점차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은 시장에서는 좀 사그라들고 있다. 그로 인해서 기대감 저하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출해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6월과 7월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한 번 10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증가세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식음료 관련 섹터의 투심 악화에 대한 부분들도 주가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저하되고 코로나 확진자로 증가로 인해서 이런 투심도 좀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될 거다. 어떤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견고한 기업이다라고 하시면 식음료 관련 섹터는 지금 현재 구간은 충분히 저평가 국면으로서 우리가 투자 매력을 한 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3월 같은 경우에는 식음료 관련들의 원자재, 국제 곡물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했었는데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좀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걸로 인해서 제품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추후에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제품 가격이 한 번 올린 걸 쉽게 떨어뜨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 스프레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한번 바라보면서 식음료 관련 섹터는 지금 한 번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바로 반응 좀 하고 있습니다. 크라운제가라든지 해태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관련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늘 사실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이태우 전문가께서 얼마 전에 크라운제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때만 해도 이게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런 이슈가 엮이면서 갔다고 하면서 시청자분들도 좀 놀라가고 계십니다. 관련된 종목 오늘 어떤 것들을 좀 흐름 좀 볼까요? 역시 크라운제가가 오늘 관련해서는 가장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도 제가 연초에는 사실 이번 이슈가 발생할지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런 이슈보다는 크라운제가의 기본적인 펀더멘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사실 주가 흐름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확진자 증가라든지 아니면 리오프닝 관련 섹터의 어떤 기대감 저조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는 6월경에는 한 차례 하락세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좀 횡보하는 흐름을 가져가다가 오늘장의 이슈로 인해서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강한 상가에 안착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현재 상하가 잔량 자체가 50만 주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서 사실 유통 비율을 감안한다고 하면 한 30만 주 밑으로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내 일장의 갭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상하가 매수 잔량 자체를 한번 체크하시면서 내 일장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갭상승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대치 같은 경우는 그래도 4월경에 발생했던 거래량, 매물대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만 3천 원 구간대에 강한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대치는 1만 3천 원 아래 구간 정도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상가 가는 종목 제외하고 좀 더 하반기라든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롯데제가라는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제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 5월 16만 5천 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올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가져가면서 고점대위 한 30% 이상의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의 차트를 확대해 보시게 되면 7월경에도 마찬가지로 대량의 거래량들이 한 차례씩 동반이 되면서 장기 추세선 상당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랜 시간 낙폭화됐던 흐름에서 이제는 반등을 보여주기 직전에 그런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제가의 실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 굉장히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으로는 오리온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오리온이요? 오리온도 사실 롯데제가 좀 비슷해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21년도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 흐름 자체가 거의 뭐 40% 이상 하락을 보여준 다음에 4월, 5월 그리고 6월 들어서 거래량을 한 차례씩 동반시켜주면서 하반경직을 보여준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가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하다가 하단 구간을 지켜주는 물량들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장기 추세선 구간을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세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리온 같은 경우도 한번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나. 실제로도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장중이 6% 이상, 시가총액이 4조 원 이상이 되는 기업이 주가는 한 6% 이상도 상승했다라는 거 보시면은 오리온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라운제가, 롯데제가, 오리온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 뭐 그때 이태우 전문가께서 이런 이슈가 있을지는 모르고 어쨌든 좋은 종목이니까 차근차근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뭐 아주 운이 좋게 또 이슈가 엮이면서 오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또 탑픽으로 최선호주로 보고 계신 종목도 궁금합니다. 역시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롯데제가를 그래도 가장 최선호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롯데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20일에 롯데푸드와 롯데제가가 합병이 됐고 그 합병 범인에 대한 신주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조 원을 돌파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 합병 범인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그 이유 자체는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기존의 롯데제가에서 사업을 영위했던 부분과 롯데푸드에서 사업을 영위했던 부분 중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우유와 같은 이런 유제품, 이런 원재료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합병이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원가 절감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롯데제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미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글로벌 매출 자체가 조금 저하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앞으로 롯데제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롯데푸드에 대한 어떤 제품들도 해외 매출을 조금 더 높여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합병 자체는 2023년을 바라보면서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를 크게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롯데푸드와 롯데제과의 생산 라인이 앞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자산 효율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롯데제과의 합병 법인의 대표이사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그룹의 식품군 HQ장인 이영구 장과 그다음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역임하게 됐는데 이 부분 자체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고 했을 때는 기업 가치에 대한 재고 측면으로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매출액과 내년도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을 고려해 볼 때 올해 예상 PER과 PBR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예상치 자체는 PBR이 0.45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되는 기업으로 진입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롯데제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 자체는 충분히 장기 추세선을 돌파한 현 시점이 매수 적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단 구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13만 원 구간대에 한 차례 저항의 구간이 있는 만큼 1차적으로는 13만 원 구간을 목표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구간을 손절라인으로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제과를 오늘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위장의 대만 방문, 여기에 따라서 중국이 대만의 수입품들을 제재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견실한 실적과 또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롯데제과를 오히려 좀 살펴보자.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라인이 11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롯데제과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머선 1위고는 이데일리온의 이태우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